느낌만으로 전수하고 그 느낌만으로 서로 인가하다 보니까 지금 선별 결과에 빨리 망한 줄 아세요? 느낌만으로 전수되다 보면 설명이 안 되니까 전수를 받아도 사실 정확히 몰라요.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수행하다 깨어 있으니까 견성했다고 아주 인가받은 사람이 저한테 너 견성했다. 그 상태다.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. 내가 뭘 한 거야? 깨어 있었죠. 근데 말로 설명을 못 해주니까 느낌으로만 설명하니까 그거 진짜 난감합니다. 느낌으로만 설명. 지금 그 느낌이에요. 모르겠는 거예요. 내가 뭘 했다.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야? 사람은 개념이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개념으로 설명을 못 해주면서 느낌만으로 전수해요. 몇 대 건너면요. 완전히 변질되버립니다.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개념적 설명. 석가모니가 제일 중시한 게 개념적 설명이었어요. 당시 인도 어떤 파가 와도 개념적으로 다 설복시켰어요. 석가모니. 근데 중국 같으면 선문답을 던지겠죠. 힌두교가 왔는데 참나라는 무엇이냐 했더니 막 호불을 갑자기 벽에 던지고 이걸 알아라. 자기들 문화권에서 통한 언어지 다른 문화권하고 수작이 안 돼요. 이건 보살도에서 부족한 겁니다. 이게 올바른 보살도일까요? 제대로 된 견성일까요?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렇더라고요. 그런 행위를 하시더라고요. 이런 거 제가 다 불만입니다. 그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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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